안녕하세요. 별이다, 윤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바베큐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대동 380번지 백사수 바베큐 백사수 바베큐 장 desenvolبة 2인, 3인, 4인, 추가고기 장 accomplish 샤드 메뉴 드링클류 여러 주식의 메뉴판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입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곳은 두개가 맘에 들어가면 상걸리겠는데 상갈비가, 등갈비가 상갈비가 아니고 안에 치운데 돼지고기, 돼지고기, 갈비, 갈비 갈비 바베큐 행동사 소스를 듬뿍 넣으시고 그 다음에 피클 하나 넣으시고 한 번 더 넣으시고 한 번 더 넣으시고 한 번 더 넣으시고 머스터 소스를 듬뿍 넣어서 핫소스 아니요, 스리라차 소스 스리라차 소스 스리라차 소스를 넣으면 훨씬 맛있게요 네, 번지 뜯는 게고요 요것도 소개를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거는 등갈비고요 등갈비 삼겹살 목살 바베큐 소스고요 요거는 홀그레일하고 와사비 소스입니다 네, 정말 맛있겠죠 푸짐하고 너무 좋다 고기는 고기는 고기맛에다가 소스 기름을 간직한 고기 아주 건강한 고기 푸짐하고 맛있어 이렇게 진료되어있는 요구시 살림국 이거? 튀김지 이거 튀김이다 감자 음 아주 맛있게 잘 드신답니다 바베큐 돼지 등가일지 바베큐 돼지 등가일지 바베큐 닭다리 주방이에요 주방 깔끔하게 멋지게 되어있는 주방 주방은 상대로 기름을 쌓여 주방은 간만히 보면서 주방에 습관이 주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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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